라니 이리와 자 음식 테스트 진행할 겁니다 자 굉장히 맛있는 음식이고 자 이런 음식이 있을 때 라니가 먼저 이렇게 가져가려고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가져가려고 할 때 제안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음식을 손으로 이렇게 잡고 있으면은 이렇게 땡기거든요 내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친구가 음식에 대한 그런 가치를 굉장히 높게 설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을 하실 때 분명히 이런 선택권 이 선택권을 보호자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친구가 먹고 있을 때 손을 갖다 대는 거는 문제는 없어요 나! 이런 식으로 해서 뺏어오는 것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빨리 섭취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섭취를 하면은 입으로 다 가져가 버려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섭취를 하실 때는 그냥 주시는 게 좋고 만약에 바닥에 이렇게 있을 때 손으로 미는 거에 대한 공격성은 없습니다 헤이! 이런 건 없어요 먹어! 자 이렇게 교육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래 먹을 수 있는 뼈 같은 경우나 그런 경우에는 이 친구한테 제공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헤이! 헤이! 압박을 하신 다음에 살짝 밀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주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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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